스토커즈 안녕하세요! 유즈베스 전화 여러분들! 김희입니다! 뭘 했다고 1년이 다가갔고 뭘 했다고 크리스마스고 슬프지 않아! 슬프지 않아! 자, 이렇게 2023년도 여러분들과 소중한 추억 쌓으면서 열심히 달려온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영상 올려도 안 볼 거잖아 노느라 바쁠 거잖아! 그래서 저희 스토커즈는 일주일간 겨울방학을 갔습니다 연말 모임, 가족 모임, 데이트까지 있을 텐데 날씨 추운데 먹불리다 감기 걸리지 마시고 좀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올 한해도 저희 스토커즈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당탕탕 달려왔습니다 서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요? 그레이가 어떡할까요? 여러분! 그래도 이번에는 무릎만 꿇었죠? 저희도 연말 친구,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열심히 힘내가지고 돌아올게요 어차피 안 볼 거잖아! 어차피 올려도 다 놀러 나갈 거잖아! 안녕하세요 아, 안녕 어, 다리, 허벅지! 아우, 허벅지! 저는 연말 계획 없냐고요? 저는 연말 계획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똑같아요 엄마, 아빠랑 떡국 먹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, 크리스마스 에디션 아, 신년 계획이요? 운동? 그런 거 없어요 아, 왜요? 댓글에 박어? 이모 하지 마라! 누나 해줘라! 자, 그럼 여러분들! 메리 크리스마스!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그럼 안녕! 벌룸! 여러분, 크리스마스 때는 나 홀로 집에 그것도 좋지만 단지의 제한 보면 시간이 빨리 가요 길거든 여러분들이 맨날 해달라고 했던 거 윙가디움 러비오사 해리포터 셧업, 매허포이 너희도 없는 것인가요? 둘 다운 우리 옷을 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나, 여러분,